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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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생얼이거든요 생얼에서 화장하는 그 메이크업을 진짜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 1년인가 이 정도 정도 전에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요즘에 화장해주는 그 홍이 뭐 asmr 영상이라고 하시나요 그걸 보다보니까 갑자기 화장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화장하기 거의 두달 전인 것 같거든요 저는 화장하는걸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잘 못해서 오늘 화장을 하고 이 다음에 영상 하나 더 찍으려구요 그 화장으로 근데 오늘 좀 약간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볼 생각이거든요 정말 약간 풀메이크업 마귀를 아무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볶겠습니다 앞머리를 아 더워가지고 땀이 났어요 여기 여기 불긋불긋한게 제가 이마에 각질 필링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피부가 예민 여러모로 예민해서 제가 화장을 잘 안하는게 피부가 엄청 예민하구요 막 이렇게 울긋불긋해서 화장이 잘 안먹고 거의 떠요 화장이 안뜨는 날이 잘 없어요 일단 제사랑 바셀린 저는 진짜 거의 중학생때부터 바셀린을 온몸에 바르고 살았답니다 피부가 악건성이라서 바셀린 없이 못살아요 제가 주로 건조한 부분이 이마랑 근데 이마는 앞머리로 덮을거고 어머 왜이래 덮을거기도 하고 지금 피부가 뒤집어섰으니까 이마는 안할게요 화장을 그리고 눈두덩이랑 여기 미간도 엄청 건조하구요 여기 진짜 입술 건조한 사람들은 입술이 아니라 입술 여기 여기가 건조해요 제가 아토피도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눈까랑 입까랑 이마가 되게 건조해요 찐득찐득 그 다음에는 선크림을 바를건데 다이소에서 급하게 선 파우치입니다 제가 쓰는 모든 제품들은 따라 사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그냥 쿠팡으로 대충 아무거나 최석화 사는거기 때문에 절대 좋아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크림팔이 귀찮아서 선스틱을 산건데 선스틱을 이렇게 산건데 눈이 너무 시려요 제가 눈 시린 선크림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눈을 잘 비벼서 근데 이거는 눈을 안 비벼도 그냥 시려요 역대급이에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휙휙 바를 때 편해서 이렇게 써요 팔에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AHG인가 그 선스틱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눈에 안 시리고 백탁경상 없는 약간 그런게 좋더라구요 그리고 싼거 화장품에 돈 쓰는거 별로 안좋아서 아시는 분은 추천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선크림을 바르고 수분광 페트클리어 21 바닐라 네 로나 컷구요 다이소 팩들을 써봤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안되도 안되겠더라구요 이거는 이렇게 돼있어요 엄청 촉촉해요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하면 뭐가 위에 올라가있는 이 느낌이 싫어요 찝찝해요 요즘에는 거의 바데프리하고 눈썹이랑 입술만 마르는데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하면 뭐가 위에 올라가있는 이 느낌이 싫어요 찝찝해요 요즘에는 거의 바데프리하고 눈썹이랑 입술만 마르는데 좀 얼굴에 물이 오르면 꾸미는게 재밌는데 지금 물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꾸미는 것도 재미없고 화장하는 것도 재미없고 이거 봐요 뭐 이상하잖아요 딱하기 싫어지는 느낌 그리고 막 간지러 지금 이거를 화장하자마자 바로 얼굴이 간지러워요 막 끓고싶어요 이마까지 발라버렸네 그리고 저는 이 번들거리는게 싫고 예전에 파리스날 컬러 진단 받았을 때 저는 물광 표현 말고 매트한 표현이 잘 어울린다고 그때 진단 받은 거 이후로 그냥 좀 얼굴은 매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성이지만 파우더를 씁니다 파우더랑 그리고 마스크 썼을 때도 묻어나는 거 싫어서 좀 마스크 다이는 쪽에 파우더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제가 제가 건조해서 안 건드려요 잘 여기랑 눈두덩이는 제가 건조해서 파우더까지 바르면 완전 일어나가지고 음 막 이정도 눈썹 헤이 유 뭘 보니 내가 좀 섹시섹시판에 했니 그 다음에 이제 뭐여야되지 눈썹 난골손님 제 영상에 나오는 난골손님이에요 에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더 스티켓 이것도 맨날 쓰는 것만 쓰고 거의 새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걸 사용해서 눈썹질할게요 저만의 화장 잘 치기 좀 있는 사람인데요 눈썹 끝은 항상 뾰족하게 빼는 걸 질겨 한답니다 뾰족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제가 헷갈리는게 마스카라를 먼저 하는 걸까요? 아이라이너를 먼저 하는 걸까요? 저 진짜 마스카라 잘 안하거든요 저는 어 속눈썹이 별로 안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마스카라 잘 안하는데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에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내추럴이거든요 제가 속눈썹이 진짜 짧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뷰러 뷰러 아 아파 아 아파 마스카라는 에티드 걸 픽스 마스카라 볼래 지저분하네요 이것도 무슨 트와이스 나연이 쓴다고 해서 따라 샀거든요 마스카라는 지우기니까 너무 귀찮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속눈썹 연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별로 저의 이미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속눈썹 그 펌도 해봤는데 제가 속눈썹이 잘 봐서 펌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제가 대망해요 요즘에 마스카라 키키키 찝더라고요 그걸 해보려고요 되는 거 맞나?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이걸로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주고 화장하는 소리가 너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것저것 발라봅니다 다음에 뭐 이걸로 진하게 하려 했는데 잘 안되네요 진하게 할 줄을 몰라서 아이라인도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저 화장 좀 해주세요 진짜 저한테 어울리는 화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화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지만 컨실러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래요 제가 다크서클이 진해서 다크서클이랑 뭐 이런 뭐 아무튼 이런 거 그리고 아 맞다 제가 여기 점이 있거든요 색깔이 나죠? 이걸 좀 살릴게요 이거는 롬앤 베어 그레이프 연해 연하고 색깔이 내 입술색이라서 좋아해요 아 간지러 이번에 무선 고데기를 샀거든요 이걸로 한 머리 마지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건 진짜 안쓰는데 하이라이터에요 어퓨 어퓨 과즙팜 젤리빔 하이라이터 진짜 이건 솔직히 진짜 잘못 샀어요 별로 효과도 없고 왜 샀는지 모르겠네 아 솔직히 지금 다 지우고 싶어요 바로 너무 불편해요 알러지가 심해서 얼굴 맨날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지워져요 고데기 ASMR 고데기 ASMR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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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바로 지우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장큰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네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네요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없고 어때요? 저 정말 똥손이죠? 원장하는 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에게 맞냐 화장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안 할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노잼이네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전문가한테 받아보는 것도 찍어보고 싶어요 바깥에 나가서 언젠가 할 수 있겠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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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메뉴 obey 관련로 놈 놈